자 주제 15. 4.19 혁명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4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 빼고 나머지 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기 독재 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자유를 위한 그리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벌였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잘 알고 있니? 라고 보통 한 문제가 나온다. 자 숫자 써놓은 게 각각 출제 횟수입니다. 그 외에 뭐가 나오냐? 보통 각 대통령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라는 걸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또 김영삼 대통령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따 또 보겠지만 약 18년간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이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한 이전과 이후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신의 독재 권력을 구축했던 유신헌법 제정 이전이 두 문제, 이후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이 나온 맥락은 조금 이따가 연표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표부터 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제 14에서 대략 이승만 정부 시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재헌 국회 활동 그리고 6.25 전쟁까지 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쭉 진행이 되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요. 실제로 재헌원법에 의해서 1948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 52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 당선이 되고요. 56년에 한번 또 됩니다. 그리고 60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선거가 3.15 선거였어요. 이 3.15 선거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으나 이승만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이 혹시나 죽었을 경우에 그 권력을 계승할 부통령을 확실하게 뽑아야 했어. 그래서 이승만과 이승만을 추종하는 이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자유당에서 부정선거를 시행하게 되죠. 자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으로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4.19 혁명 당시 들고 일어났던 학생들과 시민들 이런 압박에 의해 이승만이 결국 권자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납니다. 그것이 4.19 혁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개헌 헌법을 고친다 라는 거야. 이때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해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으로 쓰는 윤보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선출되었지만 실질적인 이 내정, 내치의 담당은 총리가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무총리가 장면이었기 때문에 장면내각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이 장면내각 시기에는 과거 이승만 시기 이런 반공 기체가 조금 줄어들고 평화통리를 부르시는 이런 움직임들이 활성화가 되어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권력을 지집어 업고 새롭게 잡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1961년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박정희라는 인물이죠. 박정희라는 인물이 18년간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이 박정희는요. 1963년 조금 더 설명하면 이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일단 군정이 시행되고요. 1963년에 박정희가 지금 민간인으로 전역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 67년에 재선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딱 두 번 임기는 4년 그리고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였단 말이지. 자 그랬던 박정희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69년도가 되면 헌법을 다시 한 번 고치게 됩니다. 자 이때 세 번까지만 하게 해주자 라고 해서 1969년에 3선 개헌이 시행됩니다. 3선 개헌. 자 그래서 71년에 당시 박정희가 다시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이때 박정희가 상대했던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젊은 김대중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무튼 71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박정희가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되었고 박정희는 이때 이런 걸 느낍니다. 아 내가 대통령 선거를 3번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늘려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해도 내가 직접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 왜냐 이 선거에서 김대중에 대한 지지가 꽤 높았거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72년 새로운 헌법을 만듭니다. 유신헌법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이런 간접 선거인단을 구성을 합니다. 자 이때 만들어졌던 조직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소속된 인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바꾸게 되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6년 그리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하면 유신 이전과 이후를 조금 구분해야 돼. 그래서 유신헌법에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3권분립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운동도 많이 일어나 그것이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신헌법을 제정한 박정희가 더 오래 권력을 잡지 못해요. 실제로 78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요. 79년에 12.6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정보좌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권력의 공백이 생겨납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화가 대통령직에 당선이 되고요. 그러나 최규화는 실질적인 권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고 그리고 약 50여일 뒤에 12.12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6.41기 출신 이 장성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원래 당시 국민들은 박정희라고 하는 독재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자유민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이라고 하는 신군부가 등장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신군부 물러나라 우리가 주권자로서 국민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통령 직선제 내놔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들고 일어났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5.18 광주민주환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 신군부가 계엄을 발표하고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등 강력 진압을 함으로써 민주화를 위한 이런 열망을 짓밟았던 것이죠. 자 이후에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직선제 요구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바야로 1987년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불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4월 13일에 대통령 전두환이 4.13 호헌조치라는 것을 발표하죠.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선언이었어. 민주화 너의 말들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어났고요. 이 과정에서 연세대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한열 열사에 대한 보도가 나타나게 되고 범국민적인 민주언동이 벌어지죠. 그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민주화 열망을 막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당시 전주환의 다음 후계자로 알려져 있던 노태우가 직접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게 되죠. 이 과정에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6.29 선언이 나오고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직선제 개헌. 이게 오늘날의 헌법으로 쭉 이어진다. 자 그래서 민주화를 쟁취했고요. 그러나 당시 민주화 세력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하면서 노태우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런 흐름입니다. 자 많은 내용인데 밑에 다시 간단하게 빨리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승만 정권의 정치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의 상황이야. 자 이승만은 헌법을 두 번 고쳤습니다. 각각 기억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발췌개헌입니다. 이미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발췌개헌. 발췌는 어떤 책이나 논문이나 주요 내용들을 일부 가져오는 걸 발췌라고 하죠. 1952년 6.25 전쟁 도중이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쟁 중에 헌법을 고쳤다는 거야. 그만큼 급박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분명히 1948년에 처음 대통령에 당선될 때는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50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에서는 사실상 이승만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됐어. 그래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내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국민들에게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도중에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서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우리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을 안 뽑을 수 있는데 직선제 개헌하면 이승만이 뽑힐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국회에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북한 뿌락지가 했다. 이런 식으로 소동을 일으켜요. 그것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승만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단행합니다. 1952년이에요. 이렇게 이승만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지금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4452개헌이라고 해요. 4452분 반올림입니다. 이승만이 이미 대통령을 두 번 했고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대통령을 세 번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이승만은 세 번 하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헌법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하자. 이승만만 세 번, 네 번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였어. 자, 당연히 반대하는 세력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헌이라고 하는 거. 헌법을 고치는 개헌은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한 명이 모잘랐었어. 그런데 이것을 4452 반올림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어거지로 헌법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452 개헌이라고 부른다. 자, 그 이후에 자신의 이런 독재체제를 강화합니다. 반대 세력을 탄압하게 되는데 조봉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형하기도 합니다. 조봉암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을 위협했던 대통령 후보야. 그래서 이 사람을 간첩이라고 몰아서 사형시키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경향신문을 폐간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승만 시기에 경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 미국의 원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 당시에 발전했던 경제 세 가지 산업을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백, 세 가지가 하얗다라는 것이거든요. 흰 백자야. 하얀 게 뭐냐? 그러면 면직물산업 그리고 설탕, 재당산업 그리고 밀가루, 재분산업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승만 정권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가 그것을 빨리 몰락하게끔 이끌었다. 자, 4.19 혁명이라고 하면 연도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960년이에요. 왜 그랬느냐? 왜 일어났느냐? 일단 이승만 정부가 12년간 권력을 잡았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 생활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 정치를 잘 못해. 일단 실정이 굉장히 많았어. 심지어 앞에 얘기했죠.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고 법으로서 사법살인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지. 더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은 지금 여러 번 대통령을 하고 있어. 심지어 1960년 네 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나서게 됩니다. 자, 당시에 상대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우연히 또 죽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85세였거든. 그래서 이승만이 만약에 죽으면 부통령에게 권력이 간단 말이야. 그런데 부통령을 반대당에게 주면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당시에 이기붕이라고 하는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서로 투표현을 감시하게 한다든지 사전에 이승만, 이기붕을 찍어놓은 표를 만들어놓고 투입시킨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기 색칠되는 키워드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4.19 혁명 배경은 3.15 부정선거였다. 자,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기가 전국에서 일어나요. 대표적인 지역이 마산이었어. 이 마산에서 한 학생이 실종되는데 그 실종된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사실이 보도가 되었고 전국적인 공문을 사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 시민들, 심지어 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자 대통령 이승만이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하와이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존의 독재 권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 바로 4.19 혁명이었고요. 이 결과 및 영향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당시 외무부 장관, 오늘날 외교부 장관이었던 허정을 중심으로 과도정부가 수립됐고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무너졌잖아. 이 허정이 중간에 과도기를 맞고 새롭게 헌법을 고칩니다. 자, 어떻게 헌법을 고쳤느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해서 이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했다. 이때 대통령도 명목상 행정수반으로 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윤보선 대통령이 있고요. 국무총리는 장면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장면 내각식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형성되었고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물에 익으면서 이것이 군인들의 반발을 샀고 사회가 어수선하니까 이것을 바로잡기다라는 명분으로 박정희를 비롯한 여러 군인들이 코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돼. 자 박정희 정권 유신 이전에는 어땠느냐 일단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획득하였다라는 거 이 시기에는 군인들이 정치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아 박정희를 비롯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정치운영기구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일단 민생안정, 경제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게 처음 시행된 것이 1962년이야. 그럼 5년간이면 66년까지 1차 67년부터 71년까지 2차 3차, 4차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아무튼 경제개발을 하는 거 좋아. 자 그러면 경제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그리고 어떤 판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한일협정입니다. 한일협정.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거야. 이게 뭔 내용이냐. 혹은 이것을 한일국교정상화라고도 합니다. 자 왜 한일국교를 정상화해야 하지 라는 거야. 우리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식민지 조선이 해방될 때 일본과 한국이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식민지 배웠던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나 이런 처리가 있지 않았죠. 이것을 이때 해버렸다. 1965년입니다. 한일협정이란 걸 체결해요. 안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쓰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움직임은 그 전전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시위로서 63시위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196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이 1964년부터 베트남의 공산안을 막기 위해서 실제 전투부대를 투입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 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하고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로 합니다. 한일협정도 한일국교 정상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 배상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군사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한국군의 현대화라든지 혹은 군사물재를 한국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경제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자 그렇게 경제개발이 쭉 이루어졌고요. 대표적인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것 무엇이 있냐? 바로 1970년 경부 고속국도의 설치가 있죠. 1970년 그리고 농촌의 현대화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거의 전 시기를 걸쳐서 쭉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아 박정희 때구나. 또 3선 개헌 중요하죠. 박정희는 두 번 대통령을 이미 했어. 그런데 분명히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경제발전을 완수하겠다라는 명목으로 3선 개헌을 추진합니다. 당시에 남북 긴장이 고조된 분위기 그리고 경제성장의 명분으로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했고 개헌 이후에 그래서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당연히 이 7대 대선의 여당 대통령 후보는 박정희였고요. 야당 대통령 후보는 당시 신민당의 40대 대선 후보 김대중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만 김대중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와서 박정희를 위협했어요. 자 그래서 박정희는 더 이상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10월 유신이라는 것을 단행합니다. 자 10월 유신 1972년입니다. 연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새롭게 헌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신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막강권한 권한을 집중시켰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이제 여러 번이 아니라 그냥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간접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자 이 간접선거를 하는 기구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요. 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고요. 심지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요. 법관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었다. 이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구호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거야. 우리는 분단된 상황 속에서 한국에 맞는 특수한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궤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긴급조치권이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유신헌법이나 유신헌법에 따른 체제를 비판하면 바로 또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10월 유신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1971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김대중이 이에 대한 비판, 반대운동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이 김대중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후에 김대중이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이후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기도 했어. 유신헌법이 잘못되었으니 헌법을 고쳐주세요라는 것을 청원했다라는 것이죠. 또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됩니다. 1976년에 당시 제하의 민주인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는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자 이렇게 10월 유신이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 권력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이 강의에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시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폐업이 됐고요. 이 당시 여공들이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저항하고 항의해다가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등에 의해서 추락사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1979년이에요. 이 사건이 촉발되어서 신민당 당사였단 말이야. 신민당에서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발, 비판이 나타났고 당시 사실상 야당의 대장, 총재였던 김영삼을 제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항해서 김영삼의 고향이었던 경상도 지역, 부산 마산 지역에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부마항쟁이라고 합니다. 이 부마항쟁의 진압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부 내에서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보부장 김지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12족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죠. 12족 사건, 1979년입니다. 그 이후에 최규하라고 하는 인물이 임시로 대통령의 지휘에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상 권력이 공백 상태였단 말이죠. 박정희가 과거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정권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런 신군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했죠. 왜? 독재자 박정희가 죽으면 이제 다시 자유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박정희가 빼앗아간 대통령 선출 권한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줄 줄 알았는데 이 신군부의 등장은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러 시민들이 신군부는 퇴진하라, 유신원법 폐지하라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 신군부가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비상계엄을 확대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휴교령,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만큼 광주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겁니다. 이때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여기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나서게 됩니다. 탄압받던 시민들은 시위에 합류하고요. 시민군을 조직해서 이들과 저항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의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맞선 민주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의 대규모로 희생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자체로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의 보시면 아시아 각국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고 5.18 관련해서 물을 수 있어요. 혹은 시민군, 계엄군 이런 것들. 관련해서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이런 영화들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신군부는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전두환을 당선시키게 되죠. 자, 이렇게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강압 정책을 펼칩니다. 당시 사회정화를 내세워서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요. 목적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 수용을 해서 여기서 엄청난 인권유린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을 붙잡아서 엄청난 인권유린을 강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각종 학생운동, 노동운동, 언론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언론을 탄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못 씻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종의 보도 지침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도 지침이라는 것이 나오면 전두환 정보와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끊임없이 시민들은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고 하는 직선재견을 요구했죠. 자, 이런 요구들을 정부는 끊임없이 탄압하고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빵 터진 사건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연도도 같이 기억해두세요. 아까 연표에 다 있었습니다. 1987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자, 1987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종철,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였던 박종철 군이 죽는, 죽음을 맞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과정에 고문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박종철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역시 대통령 직선재 개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밝혀지자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했지만 대통령 직선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간선재를 통해서 계속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라는 선언을 발표해요. 그것을 4.13 호헌 조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4월 13일에 발표됐고 헌법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라는 거야. 간선재를 고수하겠다. 자, 이 발표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직선재 개헌 및 전두환 퇴진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당시 연세대 앞에서 큰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사진이 찍혀서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6월 10일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던 것이죠. 이런 전 시민적 요구와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웠던 정부는 당시 정부 여당의 총재 사실상 전두환의 후계자를 할 수 있는 노태우를 시켜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재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이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자료를 주고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혹은 4.13 포언조치가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신헌법 이후에 전두환 시기에도 사실은 헌법이 고쳐집니다. 대통령 간선재가 폐지되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재 개헌이 이루어졌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보면 다음 대통령 누가 당선됩니까? 대통령 직선재에 의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당연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 민주화 운동이 크게 벌어졌으니까 이 신군부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김대중과 김영삼이 분열하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4명의 걸치는 후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가 분산되면서 노태우라는 인물이 당선되었다. 그래서 1987년부터 실제 임기는 88년부터 93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우리가 흔히 YS라고 하는 김영삼입니다. 5년식이니까 쓰지 않을게 그 다음 DJ이고요.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 다음 이명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조금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 노태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 노태우 시기에는 북방 외교라는 걸 추진합니다. 북방 외교 이제 동국권 국가 공산주의 국가와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10월 모의고사 받겠지만 여기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에는 노태우가 당선되었지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여당이 여당이 어떤 민자당이었습니다. 여당이요입니다. 당시 민주자유당이 여당이 인원이 적고 민주화를 이끌었던 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돼 여소야대 국면이 처해지면서 정부 여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노태우를 중심으로는 이 민주자유당 세력이 야당 세력을 끌어들여서 3개의 당이 합당하게 됩니다. 당시 김영삼이 이끌었던 당과 그리고 김종필이 이끌었던 당이 힘을 합치게 된다. 지금 아까 민자당이라고 했는데 말을 좀 잘못했어요. 여당은 당시 민주정의당 민정당 이라고 하는 정당이었고 당시 김영삼이 이끌었던 통일민주당 김종필이 이끌었던 신민주공화당 이 3개의 당이 합쳐지면서 민주자유당 약칭 민자당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자유당이 구성됐다. 이 3당 합당이 1990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민자당의 대장을 누가 맡게 돼? 김영삼이 맡게 되고 다음 대통령이 김영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노태우 관련해서 좀 더 보면 공산주의 국가가 교류한 북방회교를 추진했다라는 거 그리고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뤄실 겁니다. 다음 주제에서 한 번 더 볼 건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북불가침선언 이것도 노태우 때입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뒤에 김영삼 때 우리가 현대로 넘어갈수록 정치이념 이런 정치적 입장에 관련해서 예민해 그래서 관련된 팩트만 보는 겁니다.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실시했다라는 거 약 95년도부터 합니다. 자 여기 하나 빠져있는데 하나 기록하죠. OECD에 가입합니다. 자 OECD가 뭐예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가입 OECD 가입 자 뿐만 아니라 역사바러세 운동을 진행했고요. 또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금융지원을 받기도 했죠. 김영삼 때 입니다. 자 김대중 때 보시면 현거를 통한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3당 합당을 통해서 노태우와 김영삼은 사실상 원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삼과 김대중은 서로 다른 편이었다. 자 그래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김영삼 때 IMF 구제금융을 극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 금모으기 운동 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그리고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6.150 동선언 이라는 것을 채택했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했던 것이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을 만들자 라는 것들 합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때가 되면 과거사정사업 진실과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하자 이런 것 만들어지고요. 통일정책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그 결과 14공동선언 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딱 여기까지만 출제가 되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선지 보시면 4.19 혁명과 관련돼서 어떤 자료를 주고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혹은 4.19 혁명의 결과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자 유신 이전에 박정희 정부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삼성개헌을 추진하였다. 이런 것 출제됐고요. 유신 시기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되었다. 통일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면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모봐서 알겠지만 생소한 선지들도 또 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평가원 기출선지입니다. 이 선지들은 그래도 꼼꼼하게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자 전두환 시기 5.18과 관련해서 신군문 세력의 권력장악이 정하였다. 이에 정한 민주운동 사례를 조사한다. 6월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는 이한열 군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뒤에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를 겁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지자체장선거 OECD 가입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기출문제 영상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가장 긴 영상이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корп 소풍